모바일 정통 무협 MMORPG 건명온라인이 T스토어, 구글플레이, 올레마켓, 네이버 앱스토어에서 정식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건명온라인은 무협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정통 MMORPG로 사전 예약자 수만 12만 명을 돌파했으며 사전 출시 3일 만에 1일 이용자 2만 명을 기록하며 돌풍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건명온라인은 온라인에서 즐기던 필드형 정통 무협 MMORPG를 그대로 구현한 최초의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기와 혀를 다스리고 협객을 모집하고 문파와 방파 간 대전을 벌이는 등 다양하고 사실적인 무협 요소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건명온라인은 출시와 함께 자동차와 다양한 상품을 걸고 만렙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액션 게임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정통 무협 액션 게임도 즐기고 자동차도 받는 일석이조의 게임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